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가포다는 주방, 가포주방 어울리십니다 4층에 나와있는데요 이렇게 재빙기와 저렇게 냉동고가 아주 시원하게 자리를 찾아오고 있는데 그 양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우 엄청납니다 진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점점 더워지는 계절이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냉동고라든지 재빙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기왕이면 종류가 많고 고를 수 있고 AS도 빵빵하게 잘 되는 그런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면 좋겠죠 그게 바로 어디? 가포주방 가포주방에서 한번 공유하시라고 영상을 또 대놓고 홍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동고라도 이런 거는 재빙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재빙기는 저희가 수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판매가 되기 전까지 전문 수리업체, 정비업체에다가 재빙기를 맡깁니다 세척이라든지 부품 교환이라든지 상태라든지 모든 걸 확인한 뒤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했는데 AS 완성 안 되면 그분도 힘들지만 저희도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이면 투명하게 저희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팔자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마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 한번 보시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냉동고, 재빙기 이런 종류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양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긴 하죠 제가 먼저 냉동고부터 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시면 어림 잡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20대 이상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깨끗한 느낌도 있지만 또 더 큰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편의점이라든지 마트 그리고 간단하게 냉동고가 필요하실 수 있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깨끗한 거 좋은 걸 골라서 쓰시면 되겠죠 이건 좀 작은 사이즈, 이건 좀 더 큰 사이즈 뭐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요 아마 냉동고 보면 모델 번호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식당에서 조그맣게 쓰시기도 하고 마트라 그런 데서 조그맣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재빙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재빙기는 이제 앞에 보이는 게 50kg짜리 재빙기들이에요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기도 하고 부담 없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이즈가 보면 됩니다 태형산업사도 있고 네오트, 네오트 재빙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네오트 아이스트로 이쪽으로 쭉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제가 찍었던 장소인데 이렇게 쫙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환대를 바꾸고 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환대를 바꾸고 가는 느낌이 나옵니다 환대를 바꾸는 느낌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브레마 같은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아이스트로 한 번쯤 보셨을 거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에요 매니폴링인가 매니폴링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헤드를 따로 분리해 놨어요 순행시 300kg짜리 어떤 얼음이 남았는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순행시 큰 사각 머리 저희가 적은 게 아니라 여기 담당하시는 재빙기 사장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도 냉동고가 또 있고 참고로 이쪽에는 눈곱 빙수기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양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장고 저장고도 이렇게 여러 대가 있어요 머리만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 양쪽으로 있다고 그랬죠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 재빙기가 어림잡아 재빙기만 해도 한 3, 40대 되지 않나 생각해요 굉장히 많고요 물론 많다고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골라 볼 수 있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저희는 매입을 해오고 따로 정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어두고 정비까지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가포지방에 아주 4층에 생건물 4층에 오시면 아주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올여름을 보낼 수 있는 재빙기들이라든지 업성 냉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러 오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건 아쉽고요 이렇게 앞에 적어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 정비를 또 깨끗하게 하고 테스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비는 별도로 설치를 하고 설치비를 따로 할 수 있으면 설치비를 빼드리고도 하거든요 재빙기 같은 경우는 냉동구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따로 필요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포주방에 놀러오세요 어우 추워 갑니다 가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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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